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뜨린 범위는 옆동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선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mm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의 3cm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습니다. CCTV 분석과 국과수 감정작업을 거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동에 있었으며 동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습니다. A씨 자택에선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매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공에 쏜 것일 뿐 특정 이웃을 향해 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